푸르노야 밥 먹자 내팔의 히말라야산에 바람이 불어요 바로 밥 먹기 싫어하는 푸르노의 한숨소리지요 내가 먹는 자는 구석구석해서 싫단 말이야 히말라야산에도 밤이 오고 푸르노는 잠이 들어요 나마스테, 푸르노야 안녕? 나는 인디카라고 해 니가 먹는 쌀이지 너랑 친해지고 싶은데 우리 함께 여행을 가보지 않을래? 어? 여긴 어디지? 이 특이한 향은 또 뭐고? 이곳은 우리 친구 가양이가 사는 스리랑카야 어? 저건 커리잖아 우와 맛있어 보인다 응 맞아 커리 저 커리에 곁들어진 쌀밥이 보이니 우리 인디카로 만들어준 거야 아 진짜 신기하다 우리 또 가볼 곳이 있어 어? 여긴 어디야? 이곳은 우리 친구 응우엔이 사는 베트남이지 베트남? 어 저기 알록달록한 음식이 있는데 저것은 고이구온이라는 베트남 음식이야 인티카살로 만든 쌀 종이에 여러가지 채소를 싸서 먹는 음식이지 와 진짜 먹어보고 싶어 잠깐 기다려봐 또 한가지 보여주고 싶은 음식이 있어 뭔데? 이 고소한 냄새는 뭐지? 짜잔 바로 유명한 베트남 쌀국수 이 국수도 우리 인디카살로 만든 거야 우와 인디카살이 저런 종이처럼 얇고 넓적하게 변하기도 하고 기라랑 국수가 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 다 먹어버리겠어 아 잠깐! 마지막으로 가볼 곳이 있어 인디카로 만든 진짜 맛있는 걸 먹게 해줄게 어? 여기는 우리 동네의 히말라야잖아 이 익숙한 향은? 맞아 저기 보이니? 뿌르너 엄마가 만드신 키르 키르도 우리 인디카로 만들어졌다는 사실 아 진짜 빨리 먹고 싶어 여행을 너무 다녔더니 배가 너무 고픈걸 너무 고파 뿌르너야 뿌르너야 키르 먹재두 어? 키르? 네 엄마 그런데 인디카에게는 친구가 있대요 내 친구 자포니카를 소개해 줄게요 우린 친구지만 다른 점이 많아요 인디카 난 모양이 가늘고 길고 끈적이지 않지만 자포니카는 통통하고 둥글둥글하고 끈적끈적 하답니다 우리 친구들이 주로 먹는 밥은 바로 이 자포니카로 만들어졌어요 그럼 인디카와 자포니카를 한번 관찰해 볼까요?